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에 서산시가 충남 지자체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 운항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서산에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공항 건설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도 많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충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롯데관광개발과 국제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한 서산시. 국내에서는 여섯 번째, 충남 지역에선 최초로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크루즈선의 규모는 11만 4천 톤으로 최대 3,700여 명이 승산할 수 있습니다. 또 4개의 수영장과 1,4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대극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루즈선의 첫 운항은 내년 5월에서 10월 중 실시될 예정이며 서산 대산항을 시작으로 일본과 대만 등을 거쳐 부산항으로 입항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편하게 국제 여객선을 타고 또 중국도 가고 해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갖춰질 수 있도록 이 국제 크루즈선 출항을 시발점으로 해서 더 가속화를 좀 이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산시는 이번 협약으로 관광객이 증가해 해미읍선과 해미국제성지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통과될 경우 약 3,7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 되면 관광의 인프라가 점점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연구한 산업들, 선순환 효과, 주변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바닷길이 열린 만큼 막혀있는 하늘길 열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9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서산공항의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산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재용역을 추진해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애타 면제를 위해 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2028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항에다가 계류시설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통신시설을 최소한의 어떤 시설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대통령은 공약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해서 반드시 2028년 개항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섭산 시장이 출연한 헬로 이슈토크는 다음 달 3일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성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성입니다.